아, 구두가 다 떨어졌네 아, 내가 신을 만큼 신었지 아, 원래는 장식도 많이 다 알렸었는데 민자가 돼버렸잖아 아, 버려야겠다 쓰레기통이 어딨지? 어, 어? 저 할아버지는 뭐지? 어? 헌 구두를 새 구두로 만들어드립니다? 헌 구두를 새 구두로? 정말? 어, 근데 머리가 히끄끄끗한 할아버지인데 맡겨도 될까? 버리려고 했던 거니까 그냥 한번 맡겨보자 저기, 할아버지 좀 맡기려고 하거든요 괜찮을까요? 헌헌헌헌헌헌헌 네, 여기 놔두세요 헌헌헌헌헌헌헌 네, 여기 앞에 놔드릴게요. 어, 그럼 한 30분 이따 찾으러 올까요? 네. 30분? 어디 갔다 오지? 작업을 시작해볼까?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 구두라고요? 아까 맡겼던 그 하얀색 구두 그 버리려고 했던 그 구두가 지금 이 구두란 말씀이세요? 정말이세요? 말도 안 돼. 이게 내 구두라고요? 우와, 정말 예쁘다. 우와, 이 나비 모양 좀 봐. 금액이, 금액이 얼마인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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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예? 천원이요? 천원밖에 안 한다고요? 천원. 천원? 아, 네네. 알겠습니다. 천원 드릴게요. 여기 천원, 여기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얼른 가지고 가야지. 얘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얘는 항상 늦는다니까. 어, 제니. 미안해. 내가 좀 늦었지? 아우, 미미. 좀 빨리 좀 와. 아우, 정말. 어? 미미. 어? 왜? 너 그거 신발 뭐야? 야, 너 신발 엄청 예쁘다. 오, 야. 진짜 고급스럽다. 아니, 그런 신발 어디서 산 거야? 그치? 신발 예쁘지? 와, 미미 신발 진짜 예쁘다. 와, 아니 이런 거 어디서 산 거야, 미미. 와, 너무 예쁜데? 그치? 예쁘지? 아, 이거 산 게 아니고 어, 원래 버리려고 했던 그 하얀색 신발 있잖아. 그거, 그거. 그거 다시 리폼 받은 거야. 리폼? 어디서? 아니, 어디서 그런 걸 한 거야? 와,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네. 아우,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아우, 나도 버리려고 하는 신발이 엄청 많거든. 아우, 어디야, 어디야. 어디서 알려줘? 그게 거기 있잖아, 거기. 거기 새로 생긴 미용실. 미용실이 있는데? 그거 알지, 알지. 거기 미용실 앞에 이상하게 생긴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셔. 할아버지? 응, 그거 할아버지한테 맡긴 거야. 그냥 설마설마하고 맡겼는데?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셨다니까. 와우, 완전 대박이다. 대박이야. 아우, 나도 빨리 가볼래. 아우, 어떡해. 어? 음, 쟤네들은 촌뜨기 미미랑 뚱보 제니잖아. 쟤네들은 저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어? 아우, 저기 뭐야? 하우, 미미 신발이 저기 뭐지? 아니, 저 촌뜨기 미미가 어떻게 저는 신상 신발을 신고 있는 거야? 아우, 말도 안 돼. 아우, 아우,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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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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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어떻게 저런 예쁜 신발을. 아우, 어떡하지? 물어볼까? 아우, 잦은 심상이. 아 그치만 저런 신상 신발 나도 신고 싶단 말이야 음 한번 물어놔보자 안녕 미미 아 그리고 제니도 있나요? 안녕 제니 쟤 뭐야 평소에 나 아는 척도 안 하더만 웬일이야 저 잘난 척쟁이 바비가 왔네 어 바비 아니야 어 그래 오랜만에 있지? 어 근데 미미 너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어? 내가? 어 뭔가 분위기가 좀 확 바뀐 것 같은데 혹시 남자친구 생겼니? 어? 아니 남자친구 없는데 이거 그럼 그렇지 어 지금 보니 너 신발이 되게 예쁘다 그거 어디서 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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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면 안 될까? 궁금한데 역시 그렇구만 쟤는 아휴 네 신발이 탐나서 물어보나봐 어휴 저 잘난 척쟁이 바비 바비가 아니고 바보다 바보 알려줄거야? 어? 뭐? 알려주지 뭐 아휴 어디서 살냐니까 우리 같이 공유 좀 하자구 어 그게 저기 미용실 새로 생긴 미용실 있잖아 어 거기 앞에 어 좀 나이가 많이진 할아버지가 있겠어 그 할아버지한테서 리폼 받은거야 어? 산게 아니고 리폼 받은거라구? 정말? 음... 이게... 리폼 받은거라구? 어 산거 같은데 음... 너 일부러 거짓말하는거 안지? 아니야 바비 아휴 알았어 나도 버려야되는 신발이 아주 많은데 거기 한번 가져가 봐야겠네 아휴 고맙다 미미 음... 안녕 어휴 쟤는 끝까지 입상이라니까 아휴 왜 알려줬어 알려주지 말지 흠 그냥 나는 바비가 아니잖아 아휴 그래 그래 우리 빨리 맛있는거 먹으러 가자 그래 알았어 어? 여기라고 했는데 어 어디지? 어? 찾았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 여기가 헌 구두를 새 구두로 만들어주는 곳인가요? 내 친구 미미가 여기서 신발을 했다는데 너무 예쁜거에요 나도 좀 해주세요 어허허헣허허허헣 신발을 해주세요 어허허허허허 네 여기있어요 이거 버리려고 한건데 이거 이쁘게 좀 만들어주세요 아까 여기서 그 못생긴 천트기 하나가 신발을 해갔죠 개보다 더 이쁘게 해주셔야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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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시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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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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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너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발을 내가 신을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신어볼까? 신어봤던 다른 느낌이겠지? 와우! 아버지, 이거 금액은 얼마인가요? 천원! 천원이라고요? 말도 안 돼! 천원이란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구두가 천원이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아름다운 구두가, 이 아름다운 구두가 단독한 천원이란 말이야. 천원에 너무하고 만원 드릴게요. 괜찮죠? 천원! 이상한 하나 포지션! 그럼 천원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신나라, 이제 나랑 집에 갈까? 너무 좋네요. 여기가 맞는데? 어디 계시지? 어? 여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저 신발 좀 맡기고 싶은데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이거든요. 친구들처럼 예쁘게도 만들어 주세요. 신발을 주세요.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이어서 벗어서 드릴게요. 자, 여기 놔두면 되는 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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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시작해 볼까? 후식으로 shinzing해요. 연습 Vai Healing 안購買 уй 고축 눈은 저참 입구 창 유리 할아버지, 제 신발 다 된 거예요? 아휴, 저 신발이 없어가지고 한참 고생했어요. 다 된 거예요, 할아버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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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습니다. 아휴, 지금 제가 드린 신발이 맞아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신발이 있을 수가. 아휴, 이 파란색 신발. 아휴, 너무 아름다워요. 아휴, 너무 아름다워요. 어떡하면 좋아. 아휴, 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좀 봐. 너무 예뻐서 신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아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은데. 아휴, 이거를 어떻게 신고 다녀. 아니야, 이걸 신고 다니면 남자친구 생기겠는데? 신어봐야지. 파란색 보석이 반짝반짝 거리잖아. 아휴, 이거를 아까워서 어떻게 신고 다녀. 소장용으로 잘 모셔놔야지. 할아버지, 근데 이거 얼마예요? 얼마 드리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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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 원. 헉, 천 원이요? 어, 천 원밖에 안 해요? 와, 정말 싸다. 안 신는 신발 싹 다 가지고 올게요. 헤헤, 여기 기다리고 계세요. 짜나나나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